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. 신형 K-A4 가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 차량이 아트원으로 입고되었습니다. 고객님께서 장거리 이동이 많으셔서 편안한 좌석으로 교체를 원하셨습니다. 작업내역입니다. 전동 이전시트 2좌 그리고 우드플루어 2열 3렬입니다. 9인승 좌석에서 2열 3열을 탈고 후 2열에 이전시트 2좌석을 장착하였습니다. 더욱 넓어진 공간은 물론 편안한 레그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순정 하이리무진 실내 시트 색상은 코튼 베이지지만 출고할 수 있습니다. 순정 하이리무진 실내 코튼 베이지 색상에 맞게 아트원 이전시트도 동일한 색상으로 제작을 도와드렸습니다. 바닥은 우드플루어 마감으로 럭셔리한 실내를 연출하였습니다. 우드플루어의 장점은 청소를 간편하게 할 수 있어 더욱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전시트에 편안하게 기대어 모니터를 시청하면서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이전시트는 더욱 넓어진 좌석 공간을 제공하며 오랜 이동에도 피로감을 줄여주어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습니다. 이전시트 팔걸이에 위치한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등판, 언더소프트, 시트, 앞뒤 간격, 창문 개폐, 슬라이딩 도어 개폐, 열선, 통풍, USB 충전 단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평소에는 많은 짐을 적재할 수 있는 넓은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5인 이상 승차 시에는 4열 팝업 싱킹 시트를 펼쳐 좌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KA4 신형 카니발 아트원 이준 시트는 TS 교통안전공단 시트벨트 강도 테스트를 통과하여 추후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 진행이 가능합니다. 전동으로 조작되는 아트원 이준 시트, 한번 탑승하면 그 편안함을 잊지 못합니다. VIP 좌석인 만큼 세밀한 시트 조작으로 탑승작에 편안함을 제공합니다.